요즘 배달음식 자주 주문하시죠? 우리나라 국민 약 2천만 명이 매달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있으며 배달앱 시장은 2020년 약 20조 이상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엄청난 배달앱 시장에서 기존 배달앱 운영사는 모든 배달앱 수익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달앱 수익이 멤버십 회원에게 실시간 공유되는 혁신적인 배달앱, 먹자 리치 멤버십을 소개합니다. 돈보는 배달앱 먹자 리치 멤버십 가입은 신용카드 포인트, OKPC배, 쇼핑 포인트, 광고 포인트 등의 포인트를 모아서 먹자 12만 포인트로 가입하며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리치 멤버십의 4가지 혜택으로는 1. 15만원 선당의 3천원권 할인권 상식장, 2천원권 할인권 상식장을 가입과 동시에 받아 가입비 이상의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으며 2. 리치 멤버십 회원은 주문할 때마다 주문금액의 3%가 현금 적립됩니다. 3. 1억 모토 당첨권, 100% 당첨 룰레, 100원의 행복 할인권을 각각 2,500장, 총 1만장 등 이벤트 쿠폰 1만장을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 선물하는 MMS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4. 가족, 친구, 주변인 등 총 주문금액의 3%가 리치 멤버십 회원에게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 쿠폰 1만장을 선물하고 확인한 친구가 2%일 경우 그 200명의 먹자, 친구가 주문할 때마다 주문금액의 3%가 적립되어 매달 약 113만원이 현금 적립됩니다. 이제 돈 버는 배달앱, 목자 리치 멤버십 회원이 되어 할인 쿠폰도 받고 적립 혜택도 받고 이벤트 쿠폰 선물도 하고 매일매일 돈도 버세요. 5.는